자, 그런데 등기부상에 주택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낙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배당요구를 안 했어도 주택임차권자는 자동으로 배당이 되니까 6억을 경매 절차에서 전액 배당받을 것이고 나는 물어줄 금액이 전혀 없겠구나, 이렇게요. 이 잠깐의 생각이 9,800만원을 빼앗아 갈 뻔했습니다. 기초공부를 탄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매 진행될 때 주택임차권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서 9,8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날릴 뻔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경매 정규강의 과정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주택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전출을 해버리면 임차인 을은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대학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이사를 나가야 돼요.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임차인은 2년 전인 2021년 1월에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췄어요. 이때 2023년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요. 2021년 1월에 미리 갖춘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마음 놓고 전입을 다른 곳으로 빼도 되겠죠. 다만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되니까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것을 꼭 확인하고 임차인은 이사를 가셔야겠습니다. 등기부에 올라간 임차권 등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등기 목적에 주택 임차권 써 있고요. 등기 원인은 2022년 3월 7일이고 등기부에 접수된 날짜는 2022년 4월 8일입니다. 신청을 3월에 했어도 4월 8일이 되기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시면 보증금이 6억 원이고요. 범인은 건물의 전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즉 전입일도 이렇게 써 있고요.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까지 다 써 있습니다. 이 임차권은 경매에서 권리 분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처럼 2022년 4월 8일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석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하고요. 우선 대학 요건의 효력 발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입과 점유의 늦은 날 기준으로 다음날 00시에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둘 중에 늦은 날이 2020년 2월 10일이죠. 그래서 대학 요건의 효력 발생은 2020년 2월 11일 새벽 0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자, 다음날 00시, 그리고 점유 개시일자, 다음날 00시, 확정일자, 주간,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늦은 시점이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0년 2월 11일 새벽 00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대학 요건이 있는지는 이 대학 요건의 기준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학 요건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연습은 정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셨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요. 이 물건이 실제로 경매 진행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성봉영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인데요. 신분당선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22년 7월 20일이 첫 매각기일이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2019년 신축이에요. 그래서 33평형임에도 감정가가 꽤 높았죠. 14억입니다. 신권일 때는 아무도 안 들어갔고 1회 유찰돼서 9억 8천만원일 때 바로 이렇게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이 모씨가 10억 1100만 1000원에 낙찰받게 돼요. 그리고 2등도 있었는데 9억 9천 2백만원에 입찰을 했네요. 이 두 분은 크게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보증금이 9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아직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에 입찰을 한 것인데요. 바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긴 일이었죠. 다행히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낙찰자는 9천 8백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각기일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법원이나 낙찰자가 잘못된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서 만약 대금을 납부했다면요. 낙찰자는 10억 장금 중에서 일부는 돌려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임차권도 있고 근저당권자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배당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한다면 돌려받기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실수가 있던 걸까요? 아까 등기부에서 봤었던 임차인 윤모씨가 여기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점유 날짜가 2020년 2월 10일이었죠. 그로 인해서 대학료권의 효력발생일과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일이 2020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영령시요. 여기서 등기부 요약번을 보시면 2021년 7월 7일 강모씨의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이것이 말소 기준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대학료권 효력발생일이 2020년 2월 11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 순위도 더 빠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얘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돈을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에는요. 순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배당요구를 배당요구 종길 이전에 해야지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 현황란에 보시면 여기에 배당요구란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학력은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다. 이런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보증금 6억 원을 전부 떠나야 됩니다. 이 보증금을 다 토해내야지만 이사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등기부상에 주택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낙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배당요구를 안 했어도 주택임차권자는 자동으로 배당이 되니까 6억을 경매 절차에서 전액 배당받을 것이고 나는 물어줄 금액이 전혀 없겠구나 이렇게요. 이 잠깐의 생각이 9,800만 원을 빼앗아 갈 뻔했습니다. 기초공부를 탄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는 임차권 등기권자가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경매 등기 후에 등기된 임차권자는요. 보시다시피 배당요구가 꼭 필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요. 경매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나온 이런 교과서 같은 교재를 갖고 있었고 한 번만 살펴봤다라면요. 낙찰자분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21년 8월 17일이었고요. 임차권 등기가 접수된 것은 2022년 4월 8일이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차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던 거고요. 배당을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겁니다. 임차인의 임차권은 등기부 상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권리 중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는요. 법원에서 만든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진행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5호에 해당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거죠. 현재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요. 이렇게 친절하게 울구 순위번호 4번의 주택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요. 6억 원을 인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입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4번이나 유찰돼서 3억 3천 6백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실수를 했던 거죠. 본래는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란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낙찰자도 실수를 한 거고요. 2등하신 분도 잘못 입찰하신 거죠. 만약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지금처럼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도 입찰을 했었다면 낙찰자는 잔금을 민합했을 것이고 9,800만 원을 몰수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실제 경매사건과 다른 명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불허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법원도 모르고 낙찰자도 모른 상태에서 잔금납부까지 하게 된다면 일이 더욱 커지게 되죠.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있어요. 다만 배당을 받아간 채권자들이 은행이나 공공기관이라면 어렵지 않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요. 일반인이라면 모르쇌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거울삼아서 기초에 충실한 상태에서 입찰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경매물건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처럼 잠시 쉬어가는 하락장이 왔을 때 좋은 물건을 낮은 경쟁률로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공부를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매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가 오래가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얼리버드 이벤트 2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다 클릭하시기 어렵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침쌤TV였습니다. 침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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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